오늘은 두 번 인사를 할게요. 일단은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? 그 분들께 멋져 인사를 할 수 있게요.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그리고 네 반갑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만나 뵙으면 좋겠어요. 저희 팬클럽 인성군자에 대입해 주시면 여러분들 더 나취로운 행사에서 만나 뵙을 수 있을 거예요. 다음에 또 만나 뵙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여기 오늘 와주신 우리 인성군자식들은 잘 지냈어? 네! 네 서울 잘 보냈어? 네! 네! 아 그 서울 때는 2개월 15일 때 또 보자.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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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릅니다. 이 캬 저 점프할 때 연기한 적이 있어요. 같이 이렇게 논스톱에서 친구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. 네. 그때는 제가 조금 쑥 들어가 가지고. 네! 자! 주윤성씨가 내는 문제 잘 듣고 그걸 맞추시는 분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윤성씨가 평상시에요. 제가 드라마 학교에서 맡았던 배역이 뭔지 아시는 분 나오세요. 배역이 뭔지 아시는 분 나오세요. 이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오세요. 학교에서 맡은 배역이 뭔지 아시는 분 나오세요. 네? 배역이요. 맞습니다. 이번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 안 찍습니다. 사진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카메라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다.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여기 청바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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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가사지탕이 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남자친구한테 선물 줬어요? 아니야! 엄마한테 없어요!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는 기회에 있고 싶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O&G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인사를 드릴 겁니다. 너를 사랑해 보실 만큼 O&G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음 작품, 도망갈 다음 작품에서 인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좋은 발랄상에 대해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저희는 고맙습니다. 수고한 박수입니다. 축하하십시오. 수고한 박수입니다. 조인성씨 나가게 안 하다가 네. 아우. 진짜 조인성씨의 말이, 몸에 맞았습니다. 여러분, 시그슨이 아니고 저 있어요. 저. 여러분! 저 있어요. 정국에cular 안 하다가 계시는 모드랑 разг perd